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모녀 아코디언 연주자고요. 김성란, 김다은이에요. 그래서 아코디언 악기가 접하기 쉽지는 않잖아요. 요즘에. 그래서 우리가 고유의 아코디언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왔고요. 또 이렇게 뜻깊은 KF 코리아 연예인 음악 가수 진주지부 1회 음악회에 초대해주신 지부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오늘 또 다른 연주자들 또 다른 가수들 있으니까 또 가시지 마시고 또 끝까지 구경해주시고요. 저희 아코디언 소리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 진주 아코디언 치셔도 되고 또 제 이름 어머니 이름 김성란, 김다은 아코디언 치면 또 있으니까 또 들어가셔서 감상하시고 또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김원현입니다.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 정말 멋집니다. 그렇죠? 김성란 아코디언 그리고 오리아 아코디언 연주 이어갑니다. 이번에는 또 신나는 무대 이어갑니다. 감격시대 메달리 갑니다. 박수 칠해 부탁합니다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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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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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